인스타그램에 댄스팀 아이즈 치면은 나오고요. 팔로우 많이 눌러주시고 거기에 공연 일정이랑 저희 공연 그 뭐지? 연습 영상이나 공연 영상 이런 거 보실 수 있으니까요. 팔로우 많이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이번에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어요.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댄스팀 아이즈를 치면은 저희 팀 그 카페 페이지가 나옵니다. 거기에 가입해 주시면은 저희랑 소통 많이 할 수 있고 소통곡을 거기다 써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공연 때 전체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투표를 통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뭐 있나요? 저희가 어제 비가 어젠가? 아 목요일에 비가 너무 와가지고 사실 연습을 취소할까 생각했었는데 오늘을 위해서 뒤를 뚫고 연습했거든요. 그래서 저희 잘했으니까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다음 공연으로 여자아이들의 라이엠 하도록 할게요.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멘